오늘 수업 알차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신랑 수업에 특별한 분이 왔습니다 정준하 선생님입니다 결혼 13년차 5학년 3반 학생주임 정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밥도 많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입명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뉴팬이 있고 바뀌었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뵙고 우리 이대쌤 저 어렸을 때 밥도 많이 사주시고 술도 많이 사주시고 그때부터 교광선생한테 잘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주임으로 오게 됐네요 근데 심형탁 학생이랑 거의 치장자 아닙니까? 모른척하는 것처럼 있으세요? 아니 형탁이하고는 모른척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야외 촬영 한 번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자주 연락하자고 그래서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탁이는 정말 좋아하는데 형탁이가 딱 그거 하나 있어야 돼요 연락처 안 해 애가 사회성이에요 그 사회성만 좀 있으면 애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 사회성에 또 와이프가 임신하니까 더 정신이 없어 이런 패턴이면 올해 마지막 만남이니까 인사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아 그래 이제 추석도 지났으니까 설에 연락 오겠다 그치? 네 설에 어 어디죠? 미국이요? 기차요? 어디 간다 여행 가나 보네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열차가 아니네 우리나라 아니야? 누구야 궁금해요 누구야 궁금해요 아이고 자 과연 와 야 우리가 부작이다 어 오 1분이다 맞아 1분이네 아 1분이다 아 1분 오 오 우리 기차 타고 야만하시에 온 건 처음이잖아 맞아 맞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일본어 사야 날씨는 죽인다 날씨 정말 비웠어 하늘 너무 예뻐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었고 어머 오 물이 왜 이렇게 맑아 야만하시 가보고 싶다 진짜 사야 고양이 야만하시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사야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입덕 때문에도 그렇고 바이오 리듬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고향에 와서 좀 기운을 받고 싶었어요 와이프랑 태교여행을 태교여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태교여행이구나 지금 5,6개월 정도 됐나요? 맞습니다 딱 딱 그 시기입니다 그때 태교여행을 제일 많이 간대요 옥시토닌이라는 행복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모는 스트레스 풀어서 좋고 아기는 뇌 발달에 좋대요 그래서 잘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뭐 태교여행은 아무래도 아내가 약간 익숙한 그런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일본 쪽으로 일본 쪽으로 사랑꾼이야 제가 보기에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태교여행을 저렇게 맞아 그 아내의 고향 쪽으로 가준다는 거 그러니까요 너무 좋겠다 좋았겠다 호라카구찌 호라카구찌고 스테이션 그럼 일본은 이런 역들이 좀 많아? 너무 많아요 아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한 역들이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들고 왔어 이거 김밥이고 나야 아 사야 심씨 심씨 세복이야 아 이거 갖고 왔어? 응 일본 와서 저거는 일본 임신베찜 저걸 이제 달고 다니면 유산모가 알고 오 아 왜 어디 보이나? 오 탁 오 계셔 어디 저기 오 오 계셔? 누구 만나나? 오 아 후디산 오 오 멋있다 후지산이 많이 안 보여요 날씨에 따라서? 부끄러움이 많다고 해서 맨날 구름에 가려지거나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 오늘은 너무 예쁜데? 왔어요 후지산 왔어요 이번에는 셋이 왔다 셋이 저렇게 선량하게 너무 멋있다 진짜 맑다 날씨가 좀 펴줄게 괜찮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잘하네 잘하네 근데 야만하씨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예쁜 곳이 많아요 아 그래? 오늘 그러면 가이드 해주세요 아잇 가자 가자 너무 덥다 여보 웃지마 태교 여행 탁시다 자 여기서 그늘에서 잡자 그늘에서 좋다 나는 이 동네에 진짜 야만하씨 너무 좋아 살고 싶어 나중에 나이 먹고 살고 싶어 야만하씨는 뭐가 좋아요? 심씨? 심씨?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다 있으니까 안심이 돼 안심이 돼 아 아 짠하네 멋있다 멋있다 우와 잼무우 우와 잼무우 우와 잼무우 우와 잼무우 시원하지? 아 시원해 응 응 네 아 아 그래? 시원하지 어 시원한데 사회가 우선이지 왜 그렇게 하는거 알아? 왜? 응? 물이 안 나왔어 아직 아 녹이려고 하신 거예요? 네 녹이려고? 어 몇 분 울컥했을 텐데 보시는 분들이 아 아 아 아 물이 안 나와서 녹이라고 나한테 자꾸 나 차가워 죽겠는데 자꾸 나한테 주더라 왜? 하나다 알았어 알았어 빨리 녹여줄게 어이 하이 하이 택시야? 아리가또 택시가 왜 이렇게 좋아? 도쿄 픽 하면서 저렇게 영국식 택시로 다 바꿨죠 어 아 아 고니치와 아리가또 고니치와 아리가또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있죠 아 아 거기가 어디지? 오시노 하카인 오시노 하카인 아 오시노 하카인 시민씨 진짜 오랜만에 왔는 거죠 오 그 거기 우리가 간대 근데 항상 물이 깨끗해 가면 진짜 놀라 놀라거든? 응 왜냐 왜냐 가면 설명해줘 아 그래? 와 이곳이요? 와 정말 멋진 곳입니다 기대된다 궁금해 오케이 내리자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이 또 만나요? 아는 일본어 썼구나 그냥 예이 그리고 또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 오랜만에 왔다 오랜만에 왔다 우와 우와 2년만에 오는 건가? 1년 1년만에 왔지 어? 뭐야? 뭐야? 오 예뻐라 동네가 왜 이렇게 예뻐? 진짜 관광객들 많네요 근데 진짜 사람 많아졌어 유명 장소가 된 거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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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올 때마다 신기해서 뭐야? 우와 이거 장르 아니에요 여기 오신화카아라는 뜻이 8개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8개의 연못 아우 좋다 놀랍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물들이 깨끗한 이유가 후지산에 눈이 녹아서 아 네 국물이래요? 네, 국물 어 진짜? 아 진짜 깨끗하다 깊은데 먹어도 돼요? 아 저렇게 먹는 거야? 먹어도 돼요? 네 아 되게 문화유산이구나 이거 그럼 하카이가 연못이에요? 오신호가 연못이에요? 아니 약간 태교 여행인데 보통 장이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묻지마 태교 여행이지 아 얘한테 묻지 말라고요? 아 그건 거구나 형 따기에게 묻지마 형 따기한테 묻지마 태교 여행 봐주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역시 여기를 와야지 맞아요 바로 여기야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게 몇 미터라고 그랬지? 몇 미터? 8미터 진짜 우와 너무 가까워? 진짜 저렇게 깨끗해 우와 거의 뭐 수족관 같네 근데 여기 오면 진짜 파워로 받아 힘을 힘을 받아 실제로 정말 이렇게 기운 받으러 많이 와 베이비 임시 아 그래? 아 아 여기서 아이 갖게 해달라고 1년 전에 기도를 했었거든 근데 아이를 갖고 다시 왔죠 저렇게 찍었었거든 3시 왔구나 이제 연못도 뿌듯하겠네 세보기까지 같이 이제 또 4시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기는 꼭 가야겠네 이 깨끗한 물처럼 우리 세보기 깨끗하게 태어나서 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좋은 이 깨끗한 기운 받아가자 좋아 응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겠네 가보고 싶다 진짜 저번에는 진짜 먹을 바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았었어 맛있어 시장인가? 아 맛있겠다 아 장고 아유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와 아 나 설명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잘 몰라가지고 아 와! 지금 보여? 맛있어. 저번에 없었는데? 소금을 그냥 잔뜩 뿌려서. 구워줘? 바로 구워줘? 와, 선생님. 도인. 달인 포스가. 터미마스. 터미마스. 아유도 야마미가 있는데. 에이, 도지인시오. 아, 도지가. 맛있어? 도지가 맛있어? 야마미가 더 맛있어. 야마미. 진짜 맛있어. 칸에 있는 거야, 칸. 맑은 물에 또 송호니까. 송호가 또 사이즈가 크잖아요, 또 은하보다. 아. 송호가 더 맛있어. 하이. 송호가 더 맛있어. 가기고오리도. 아, 가기고오리? 빙수. 이걸로 간다고? 저거 저거 저거. 야, 저거 진짜. 동네마다 다 있어, 저거. 와이프가 어렸을 때 저 빙수를 많이 사먹었어. 그래, 우리도 저거 많이 먹었잖아. 얼음물 가는 거. 그렇죠, 옛날에. 갈아서 그냥 색깔만 입힌 거. 물 같은 거. 전쟁 때 그거 많이 먹었잖아. 우리 때는 유겹도 많이 먹었잖아. 전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무슨 빙수를 드시네. 얼음빙수 갈아서 이렇게. 팥이 안 들어가고 색깔 넣는 거 있어요. 못 먹어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아, 진짜로? 이제 본 거예요. 아, 기계가 있네, 옆에. 아, 저거 저거 저거. 딸기 저거. 청인가요, 청? 그렇지, 청 같은 거죠. 저걸 이제 묻는 거. 블루 하와이앙. 블루 있죠? 저거 저거. 오, 신기하다. 저게 끝. 끝이에요. 저게 다야. 아무것도 없어. 슬롯이네요, 그냥. 슬롯. 역시 세 대가 슬롯일 수 있어야 되구나. 저는 딱 슬롯이라고. 빨리 끓어있죠?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전통 음식이야? 옛날부터. 우리 한국은 이렇게 안 먹거든. 아, 그래? 옛날부터 있는데? 오, 맛있을 것 같아. 와, 저렇게 다 먹어. 맛있는데? 난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데? 짜, 짜. 아, 그래서 소금을 끼고. 응, 그래서 소금 다 빨아 먹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털었네. 오, 맛있어. 비린내 하나도 안 넣어.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보통 와이프 먼저 먹어보라고 주지 않는 거. 아, 맛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우와, 사회도 좋아하네. 잘 먹네? 뭐? 생선 요즘 안 먹었잖아. 이거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만? 그 일본에서 먹었던 옛날 생각들이 또 나는 거죠, 그렇죠? 그치, 맞아요. 아, 이거 잘 드시니까 좋다. 오. 나도 한 입만 먹어보죠. 되게 맛있어. 궁금해. 자연. 근데 뭐지? 무슨 맛이야? 그냥 파란색 맛이야. 그냥 파란색 맛이야. 저희가 진짜 까먹었는데 진짜 형택이한테 묻지 마야 해, 태균이니까. 자꾸 묻게 되네. 자꾸 묻게 되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가자, 가자. 갑시다. 어디로 갈까? 기대돼. 자, 왔네. 여기 자. 어디야? 여기 예쁘다.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여기 예쁜데? 두 손으로 해야지. 누구죠? 마니 나친건. 오, 호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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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갑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 고맙네. 아유, 반갑네. 너무 반갑네. 너무 좋으셔. 제인아. 네. 오, 또 닦아. 제인아. 심심! 심심! 하나, 셋! 아! 바람이 좋아? 우리 가게잖아요.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초대해 주셨잖아요. 너무 따뜻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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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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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年... 미...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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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새복이 나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심 씨와 베이비 도끼 사신가? 하이 베이비 도끼 사신가? 심... 눈이 엄청 크시다. 너무 잘생겼어. 저 때는 똘똘했네. 인물이야, 허나지, 사회생겼어. 인물이야, 허나지. 가만히 쓰기를. 세복이니까 심 씨와 사야와 누군가가? 이거 미쳐야. 어렵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다고? 엄마? 엄마, 뭐야? 신기하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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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야, 미쳐야. 미쇼나? 나 똑같지? 여기. 우와, 사야 얼굴이 그대로 있다. 신기하다. 어머님이 약간 감동받으셨다. 고고가. 오나지지 않아? 다르맛지. 다르맛지. 니테루요. 니테루. 그거 오라. 나 하잖아. 근데 심 씨도 있잖아. 없어. 뭐가 없어, 있는데. 나 하려는 거 같은데? 좀 더 기다려주세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뭐야? 뭐지? 왜, 왜? 우와. 오케이. 새해 복 노 프레젠토. 뭐야? 오바상, 오지상, 오또상, 오가상, 교노스키. 젠북. 프레젠토. 어? 뭐야? 뭐죠? 난? 뭘까? 오바상. 할머니. 오바장. 가족티구나. 아따, 가족티구나. 가족티야. 꼭 해보고 싶었어. 가족사진 준비하네. 네, 맞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 자. 세보기, 오지장.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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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하루오머니. 아, 하루오머니. 하루오머니? 하루오머니? 니을 발음이 안 되니까. 하르모니. 하루, 하르모니. 하르모니? 니을 발음이 힘들어요. 하루 이렇게 돼. 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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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기. 어, 왔다시. 아빠. 우리식이야, 아빠. 아빠. 하이. 하이, 이래. 하아. 하아. 이제 아빠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아빠. 하아. 하아. 왜 귀여워. 어. 진짜 아빠가 되는구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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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내가 고르가 이네 기발한 선물이다 진짜로 그렇지 대박이다 나중에 세 부위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적이다 그렇지 써 있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엄마 야 저거 다 입고 사진 찍으면 너무 감동일 거 같아 나도 해봐야겠다 우리 집도 해봐야겠다 진짜 뭐 좋더라고요 어? 선물이 또 있어요? 오케 하이 한국어 프레젠토 와우 고히 네 한국 커피 아 커피 단백질 고히 음 이거 먹고 운동해놓자 이거 어머니 아버지 장일어른 장모님 맞아 어 타고 싶대다 아 저게 좋으니까 갖고 갔구나 아 약속 잘 지킨다 아 그대로 들고 갔죠 본인이 먹어보고 좋으니까 어른들 챙기려고 음 아 아 체베타이 미즈 슈가가 나이 아 아 아 아루 찬물로 그냥? 뜨거운 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찬물로 해야 됩니다 잘 녹네 신기하다 어떠세요? 맛있어 좋아 아버님 되게 좋아하신다 진짜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아리가또 마이 나사 너무유 하이 민나 기레롯 오 너무 센스 있다 진짜 좋다 주 이치 주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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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과일이 기타조 와 겨운스케 안녕하세요 천안? 천안 손님이 닮았어요 맞아 맞아 그 얘기 되게 많이 와 근데 형수님을 볼 때마다 BTS 정국님이라고 그래 그 말 너무 좋아해서 아 맞아 닮았어 그러니까 월드스타 가족이네 와 겨운스케 형수님 하이 컴온 와 하이 야 현우스키 키 봐 어? 와 와 와 남자가 됐네 남자가 됐어 저 애기였는데 어머 진짜 다르다 키가 진짜 많이 컸는데 엄청 컸어요 와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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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아 아 아리갓다 아리갓다 와 와 와 아리갓다 고자임마스요 이거 봐 컸다니까 응 아니 천안은 저렇게 사회성이 있네 그러니까 센스도 있고 세복이 프레젠트 세복이가 나네가 바깥어 자 강국국 강국국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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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상 오지상 아 천안 것도 삼촌 세복이한테는 또 삼촌이니까 진짜 좋다 딱이다 딱이다 이야 이제 세복이만 입으면 되네 기대해 기대해 다 컸다 이제 예를 들게 어 티셔츠 너무 이쁘다 아 입어야지 이제 오 오 잘 신도록 응 잘 신도록 교르십게 다이져브 미애랑 같이 자 꼬비오 꼬비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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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아 되게 좋다 아 근데 저 한글 치셔츠를 딱 입고 있으니까 뿌듯하네 그러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아 진짜 네 글을 알고 보면 되게 감동이겠다 근데 앵글이 조금 약간 무서운 건 왜 그런 거죠? 세복이가 좀 약간 아니 세복이가 유머처에서 쳐다보기는 거 같지 않냐? 아 누워있고 아 그러네 세복이 시선 어 어 이쁘 이쁘요 이쁘요 오케이 이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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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아 이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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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설이 규탄이야. 우설 우설. 아 강국국. 탕. 아 그럼 처음 먹어보는 거야 형태도? 아 우설을. 아지가 나니 아지. 고 고 니꼬 아지. 니꼬. 응 응 응 응 응. 오오. 조 비트 노스 때. 조 요. 음. 음. 탕. 탕가. 이빨이 지지지. 이빨이 지지지. 이빨이 지지지. 아니 다저고라 까느냐고. 다저고라 까지 저기 맞추는 거냐고. 몸으로 말해오냐고. 차라리 그 저 뭐 통역기를 가져가서 보여주지 그랬어. 오또 상관. 고돔 모 토끼. 제또 제또. 응. 치 치 치. 치 치. 아 응. 아 응. 응. 우리 약. 니꼬 약은 뭐 스키하네. 스키? 스키. 야 니꼬는 스키ですか? 고기. 바베큐. 바베큐 스키. 바베큐 스키. 바베큐 스키. 바베큐 스키. 나 니꼬 스키. 아 니꼬 스키. 니꼬 스키. 가족 전부. 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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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회사. 아. 나는 심시와 심시모 가족. 아.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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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이. 심시. 할아버지, 아빠, 삼촌. 네. 아 너무 좋은데? 오 보기 좋다. 음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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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야. 응? 아.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번역이 나왔어. 드디어. 이제 돌려보라. 난 노. 넌 나. 야사시 같다니. 고가 같다니. 야사시 같다니. 심시도 아버지처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신신도 지치의 요니. 하이. 하이. 나왔네. 아.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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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심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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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tera. 네. 네. 두 족. 좋다, 저. 쓰리샷이 좋네. 오오 독링다. 오오. 맛있겠다. 예. 한국에서는 고기하고 냉면을 같이 먹잖아요. 오오오. 일본에서는 고기하고 야키소바를, 오오오오. 저렇게. 이게 뭐야? 이건 뭐야? 톱나물? 톱 같은 거에요. 우엉. 우엉 중에. 너무 맛있어. 도북 김치. 와, 도북이야. 야, 도북 김치 이거. 저거 형탁한테 맞춘 거다, 그죠? 야, 김치를 꺼냈어. 저 왔다고. 김치를 사다가 저렇게 올려주셨어. 아니, 근데 아버님 마음이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도우대스, 도우대스. 와스레 되셨다. 특별한 오사켓을 준비했으니. 아, 이게 무슨 뜻이야? 특별한 오사켓. 응. 드디어. 애주가시잖아, 또.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어. 특별한 오사켓. 특별한 오사켓. 특별한 오사켓. 특별한 오사켓. 뭐죠? 뭐야? 준비한 스페셜. 뭐지? 그거 영어인데? 아, 땡큐. 어? 뭐야? 확인? 어... 어... 아버님 이름까지라고 했고. 이게 뭐지? 하난데? 난... 난... 있지? 내가... 사야의... 어, 뭐야? 큐려. 첫. 큐려. 월급. 푸타닉이 프레젠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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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다. 그거 아직도 안 드시고. 야, 저 진짜 감동이다. 나 소름... 살짝 소름돋아. 나도. 대박. 와... 그러면 이... 그걸 오늘... 오늘? 오늘. 드디어. 샴파니가. 오이 와 이노덕이니. 너메리오니. 세상 어느 술보다 값비싸. 이야, 샴파니네. 진짜 값진. 아... 감동, 임아. 감동. 진짜 감동이야. 이마 감동. 그래. 사위하고 딱. 그러니까. 멋있다. 이야, 따지는 거야. 야, 저 진짜 감동이다. 나 소름... 살짝 소름 돋는데. 나도. 와... 대박. 아우, 우리 진아 또 울어. 아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으로 신분 배달을 했는데 그때 첫 월급 탄 걸 아빠를 줬는데 그거를 시분... 그대로 그 봉투째로 계속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 아빠들은 저런 가방. 아우... 잠들어. 네. 오늘은 값이니까. 네. 근데... 그 집에서... 어... 저런 가방에서 값을때는 값이기가 꼰누스키가 아.. 값이기 시장인가? 그래서 값이기 시작된 시장인가? 옛날에 값이기 시작된 시장인가? 값이기 시작된 시장인가? yer년의 값이기 시작된 시장인가? 내가 왜 고맙게 할까? 어색하기 때문에. 아아.. 아아아... 정확이. 아아아... 아아아... 잘 다더라고 나 잘 다더라고 저런다시 나도 무서운데 교토사님 네 지금 오늘은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근데 가족이 굉장히 술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 아 예 맞아요 적은 맛있네요 둘이 이것은 돼 $3 세 보기 감사합니다 이로도 같이 세 보기 너무 넓어서 같이 먹었는데 간퓨 Unsurra 짜잔 끝났어 저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정말 진짜 맛있어 야 진짜 저 술 와 음아이 부도 주스 야 다 배워 다 배워 소라가 음 도마 요기니쿠사 겨인 격혼식에 한국에 이때 뭐 그 스타일 아 맞아 아 그 겨인 격혼식에 한국에 아 그 한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 형 가게에서 우리 가게는 쌈싸먹고 쌈싸먹고 그 다음으로 계속 쌈 좋아하시는 거 저거 저거 한국식으로 아 이제 고기 드실 줄 아시네 야 아버지가 부득부득하시겠어 그냥 어 고치지 않나 고치 형도 있어 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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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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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제 여기서 봐야지 이제 이제 정말 사회성 있으면 쌓아줘 본인이 또 쌓아서 장모님 입에 또 넣어드려야죠 당연히 기본이죠 당연하죠 어디 보자 아유 한국식 시무가 맞지 그 정도 우리 형타이가 할 거야 그래 기무 원래 김 김치를 넣어 먹어 김치아 근데 지금 엄마를 먼저 드려야 되냐 아 아 싸이를 줘야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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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å 아 아 아 아 네 어 야키토리 안 나, 이나, 이나. 그렇고 뭐 때문에. 나한테 야키토리 나. 야, 야키토리. 새. 나아버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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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토리. 응. 밥은 해, 하나, 나. 새, 뽑은 기업. 아, 실례합니다. 야키토리. 응. 그 세 종류. 응, 세 종류를 설명해줬거든, 이름을. 어머, 어머, 어머. 새복이, 태명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맛있겠다. 그래, 사연이 너무 잘 먹으려고. 사연 씨, 잘 먹는다. 역시 엄마, 아빠의 맛이 맛있지. 누가 만든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응. 시원시게? 그래? 심시원.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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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누구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명. 명. 아버지가 처럼의 합작이었는 것 같아요.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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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은 딱 먹어보니까 사연 씨는 아는 거예요, 그쵸? 아버지 면 맛을. 아버지 면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더 맛있었어. 이야. 처음 듣는 게, 처음 듣는 게 무슨 말이야? 도치 도치. 바베큐 시다장. 아이고, 바베큐. 우리 아이다장. 짐 씨와, 긴처스루. 아직, 아직 안 나이. 아직 안 나이. 어떡해, 어떡해. 어유 으윽. 기와야 돼, 기와. 긴처스루, 하즈맨에. 어토쌤 코아이 코아이 코아이, 제 culmin. 마코, 나나, 짱, 전부 코아이, 코아이. 기와야 돼, 기와야 너. 아. 아 또 뭐. 아유, 아유.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 뭐, 일본어. 속도감이 있네요 그래도. 정말 알아듣네. 효우와 오이루가 잘. 오이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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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고소하다. 아 맛있겠다. 아유 술이 들어가지. 아 맛있겠다. 아 너머. 아 너머. 예. 예. 야 이거 사고인데. 태교 형인 걸 몰랐나봐요. 야 부딪혔어. 막힐까라 야 멘토게. 이이 너. 이이. 이게 뭐 정신가. 지금 지금. 어? 어. 실망소. 지금. 실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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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 너.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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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이. 아. 에이. 아.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라고 같이 성장하라고 같이 성장하라고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빠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하면서 같이 아이와 함께 커나가는 거죠 일본에서 결혼한 때는 아직 멀쩡했었어요 그리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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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아 아아 아버님도 잠깐 축기가 올라오셔서 본인이 수집어서 못했던 말들을 다 이제 어 맞아 끊어지는 거야 아유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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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명이 힘이 저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 맞아 맞아 간만해! 간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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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기 좋아요. 두 번째, 누굴지.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정말. 누구죠? 어? 뭐야? 그녀? 그녀! 그녀 맡겼죠? 제발!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정연님이 좋아하시는 산책 나름대로는 준비했는데. 저 산책 진짜 좋아해요. 걷는 거. 네? 기차에 뭐야. 내가 더 설레인다 진짜. 대박사건. 하하하하하. 어머 앤옥정연에서 애정이네 또. 애정꺼풀! 어 그러네 애정꺼풀. 아유 세상에. 다 앉아가지고 시원한 냉면 하나씩 먹으면서. 냉면. 저는 함흥냉면을 더 좋아해요. 저도 함흥냉면. 사실 평양냉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하이파이브가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야 스킨십이 이제 뭐. 어 좋아 좋아. 들어가 볼까요 여기? 어 좋아요. 그린하우스. 여기는 진짜. 와. 그린하우스. 새소리가 들리네. 야 여기 어디야? 여기 보면 놀이동산도 있고 저기 식물원도 있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진짜 잘 골랐네 데이트 코스도요. 굉장히 길게 할 수 있어요. 와우. 이야 대박인데. 잘한다 잘한다. 식물원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동생이랑 어린이 대공원? 아 대공원? 한국에 가보고. 그리고는 안 가봤어요. 날만 조금만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아.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를 같이 좀 쉐어 합시다 이거. 아. 진짜로. 어 뭐야. 왜 뭔데 뭔데. 아. 진짜로.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어머어머어머. 어머 세상에. 그럼 세상에. 저도 그러면. 이렇게 꺼내서.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하고 다니시고. 네 그럽시다. 오 좋다 좋다. 뭐야. 둘이 선풍기 대주고 있는 거야. 너무 웃기다 손 선풍기. 아 서로를 향해서.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네요. 저러고 있었구나. 와 얘는 벤자민이 이렇게 크게 잘할 수 있나? 굉장히 크네. 나 서로 서로 해주는 게 웃기긴 하다. 진짜 웃기다. 와 되게 오래 됐나 보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냥 좋아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여기도 하나 찍어주세요. 어 그럴까요? 네. 아 너무 예쁘지 않아? 예뻐. 이야. 어 어떻게 해야지 절, 절 찍어. 와. 에이. 어? 찍어주실 때 생각됐어. 요새 가로로 잘 안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로로 찍어야 길게 나오는 거야. 아니 저거를 내가 사용해본.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Obery. 어? 아 차가. 됐어. 그냥. 어? 아 차가. 오케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게 뭐야. 아이 손이 많이 가네. 빠졌어. 뭐가 잔뜩 묻었네요. 어디예요? 팔에. 어 진짜.. 아까 떨어질 때.. 작전이네! 작전이야 이게.. 스킨십이 난무하네.. 그 신날만 젖었어요? 발도 젖었어요? 어.. 발이 살짝 젖었는데.. 시원하고 젖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되게 귀여워 보였을 것 같아.. 어머.. 서로 배려하느라고 난리 바쁘다 바빠.. 아유 세상에.. 아 좋네 좋아.. 완전 좋은데요? 기분이 좋네요.. 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와 드디어 만났다.. 자 해가 좋습니다.. 우와 에너님 큰 노래다.. 그게 잔향이라고.. 김동윤씨의 곡이었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그게 자꾸 남네요.. 잔향처럼 났나 봐요.. 어.. 찾아봐야지.. 잔향? 이번 주말에.. 아형이 나오셨잖아요.. 재밌었어요?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응.. 연습한 개인기도 있어요? 아.. 뭐.. 네.. 개인기 하셨어? 다른 데서 쓴 적 있어요? 아니요.. 써본 적 없는데.. 아.. 써본 적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제 매니저들한테도 그렇고.. 네.. 보여줬더니.. 네..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개인기가 있어요? 전혀 똑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진짜.. 진짜.. 네.. 그 재미없는 거 하나가.. 짱구 성대모사.. 오.. 짱구.. 오.. 오.. 예쁜 누나다.. 오.. 예쁜 누나다.. 오.. 예쁜 누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안 내려놔서 그래.. 열심히..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없어요? 없어요.. 그건 좀 실망스럽네.. 오.. 예쁜 누나다.. 아니 분명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말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순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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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이 비하고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네.. 좋아질 것 같은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기대되네요.. 괜찮아야 될 텐데.. 어디 간 거야.. 자 과연.. 궁금해.. 물 조심하세요.. 네.. 오.. 식당이.. 여기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대요.. 진짜요.. 오.. 대국 음식.. 오.. 잘한다 잘해.. 저는.. 향신.. 향채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고수도 있고.. 각자.. 고수.. 여러 가지 음식.. 저 고수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고수를 너무 좋아해서.. 쌀국수를 좋아해요.. 저도 사실은 쌀국수를 좋아하는 게 고수 때문이에요.. 음식 취향.. 맞아 맞아.. 기억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잘.. 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래도 기억을 잘하고 있네요.. 좋아 좋아.. 눈이 왜 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아.. 좋다.. 이런 데는 많이 안아봤어요.. 네.. 여기.. 굉장히 맛있대요.. 지난번에 왜.. 타이 음식 좋아하신다고.. 사이국수 좋아하신다고.. 사이국수 좋아하죠..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데이트가 초반이니까.. 막..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주는 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좀 어색함도 줄어들고..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가.. 응.. 뭐가 맛있어요? 일단은 사이국수 시키고.. 아.. 얘는 뭐지? 아.. 모닝글로리? 하나 먹어야 돼.. 어.. 모닝글로리 먹어야죠.. 사랑해요.. 진짜.. 뭐야.. 갑자기? 아니..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거야? 아니.. 음식.. 음식 얘기했잖아요.. 우와.. 난 깜짝 놀랐어.. 나도.. 모닝글로리 좋아해요? 사랑해요.. 진짜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 먹어요.. 네.. 그러면 그거 먹어요.. 우리래.. 파인애플 볶음밥 좋아하세요? 파인애플 볶음밥도 좋은데.. 저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어.. 저 하와이안 피자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요? 전 치즈 피자.. 하와이안 피자..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그거 너무 맛있는데..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그거 있잖아요.. 민트 맛 나는 초콜렛.. 과연.. 이게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민트 초콜렛? 네.. 애논님은요? 저는.. 네.. 여기까지 맞아? 설마? 눈초.. 사랑해.. 그렇지.. 우와.. 난리 났네.. 아줌냐.. 사랑해.. 어.. 애논님.. 잘 맞아.. 잘 맞아.. 어디 어둡나는 게 없어요.. 아.. 저.. 이 정도.. 네.. 기대돼요.. 배고프시겠다..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괜찮아요.. 네..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해서? 제가 긴장을 풀어드려야 되겠네..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애논님이 앞에 계시는 건 많아도 긴장돼서.. 아이고.. 저런 거 잔잔한 게 다 플로팅이에요 지금.. 알아듬어야 돼요.. 그래서 애논 학생도 좀 이렇게.. 약간 적극성을 더 띄워도 되겠네.. 어.. 파이팅 좀 하세요! 애논 학생! 맞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수를 이렇게 따라주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맛있다.. 아.. 맛있겠다.. 쌀국수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모닝 글로리!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그러게요.. 진짜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우리는 고수를.. 반절 이상을 쌀국수에 넣어버릴까요? 이야.. 고수 반절 이상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딱딱 맞네.. 아.. 그러면.. 넣어줘요 또.. 아유 세상에.. 다 넣어도 돼요.. 어? 저도요.. 어.. 그럼 다 넣을까요? 우와.. 이게 많이 넣어.. 고수도 진짜 신선하네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먼저.. 치겠어요? 네.. 네.. 고기도.. 아유.. 좋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다.. 응.. 에녹님이 여기를 진짜..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응.. 먹으면서도 눈빛 교환을 계속해요.. 데이트국수 그대로 따라가야지.. 지금 좋다.. 오랜만에 너무 보기 좋네.. 진짜.. 싸이국수를 언제 처음 드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꽤 커서 먹은 것 같아요.. 저..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저는 대학교 때.. 응.. 학교 선배가 사줘가지고.. 응.. 그때.. 처음.. 신촌에서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오.. 그때 충격이었어요..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나요? 신기하다.. 왜냐면.. 국수인데.. 그때 국수 가격이.. 1500원, 2000원이었는데.. 어.. 1200원이요? 제가 7000원, 8000원인데요.. 그때요? 네.. 어.. 세 대가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 때는 태국 국수가 없었어.. 한국에.. 잔치국수 이런 거는.. 멸치국수 이런 거는.. 샀는데.. 맞아.. 아.. 그렇지.. 어머.. 진짜..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모닝글로리 드시나요? 저는 사실 모닝글로리 처음 먹어봐요.. 어..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공심채라고 하는데.. 공심채요? 네.. 오.. 집에서 이제.. 소스 가지고 이거 금방 볶으면.. 금방..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음.. 맛있다.. 음.. 음.. 제일 어려운 걸 제일 잘하시네요.. 이건 뭐 요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음.. 엄청 요리죠.. 그냥 뭐.. 밥.. 국.. 그다음에 나물.. 뭐 이렇게 있는.. 나물국? 나물이.. 어려움은 굉장히 어려운데.. 더 쉽게 생각하면.. 손만 좀 빠르면.. 나물 괜찮아요.. 우와.. 우와.. 요리하는 남자.. 요생이.. 요생남.. 요생남 진짜.. 쌀국수 외길로 가다가.. 네.. 다른 것도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네요.. 특별하게 쌀국수만 드신 이유가 있어요? 약간..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음식에 대해서.. 일단 쌀국수는.. 일단은 기본은 하니까 약간.. 네.. 뭘 좋아하시면 그것만 파시는 거예요.. 네.. 좀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지칠 때까지.. 그래서.. 의사공부도 하실 수 있었고.. 약사공부도 하실 수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연결했어요.. 이제 한 눈물만 파시니까.. 다음에는 또 떰냥꾹 먹어볼래요? 오.. 다음에? 오.. 잘한다 잘해.. 슬쩍 애프터도 하고.. 나이스 멘트! 좋았어.. 좋네 좋아.. 자 과연.. 다음에는 또 떰냥꾹 먹어볼래요? 좋아요.. 좋아요.. 뭐야 왜? 오늘 난리 났네.. 그것도 드시면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번째쯤에 집에 데려서 백반 한 번 해주면 되겠다.. 그래.. 남을 한 번 해주면 되겠다.. 네.. 부모님은 뭐라세요? 어.. 부모님? 어.. 이거 중요한.. 중요한 얘기네.. 오.. 좋은 거 물어봤네.. 그.. 지인 중에.. 네.. 애녹님 팬이.. 있으셔서.. 아.. 부모님 지인 중에.. 부모님의 지인 중에.. 부모님의 지인분 중에.. 거의 애녹님 칭찬을.. 30분씩 하셨나 봐요.. 아.. 그분께서요? 응.. 아군이 거기 계시네.. 이야.. 뜻밖의 아군이 계셨네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애녹님이 되게.. 선해 보이신다고..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선해 보이는 건.. 100점이지.. 감사하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1등이야 진짜..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유 혼나셨거든요.. 아직까지 뭐 하고 있냐.. 빨리 가서..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아유.. 뭐.. 요즘 혼자서 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근데.. 애녹님이 너무 인기 많고.. 매력적이신 분이라.. 아이고.. 네.. 절대.. 애녹님 의지만 있으면.. 하하하하.. 저 의지.. 비록.. 정성술에서는 컴퓨터가 망가진 관계로.. 네.. 빈칸이었죠.. 근데 이거.. 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빈칸..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서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정성술은 하우스 개념으로 보거든요.. 지금.. 비어있어.. 빈칸이었죠.. 빈칸을 채우면 되죠.. 그렇죠.. 빈칸을 채우면 되죠.. 나이스 멘트! 되게 든든한.. 너무 든든한 멘트를 해준다.. 나이스 멘트.. 보통 심심할 때.. 뭐.. 음악 자주 들으세요? 저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코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까 하는데.. 오늘 코스가 아주 짱짱한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열심히 찾습니다.. 전 가볼까요? 네 좋아요.. 우와 잘한다 잘해.. 가시죠? 너무 마음에 드는.. 둘 코스로 했네.. 근데 실제로 네 커플 중에 한 커플은.. 데이트 코스 때문에 싸운대요.. 왜냐면.. 하도 똑같은 곳을 자주 가니까.. 좀 질린 것도 있고.. 또는.. 미루고 서로한테.. 그러면서.. 싸우게 된대요.. 근데.. 이렇게.. 리뷰를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많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노래 듣는 데가 어디.. 괜찮은데.. 아 일단 시원하다.. 눈바.. 좁다.. 잠깐만.. 이거 너 매력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야? 어? 노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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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시원하고 넓고 조용하셔.. 좋아요.. 연주 하시니까 드리니까 좋네요.. 연주 좋다.. 와 연주 좋다.. 그렇지.. 그때 애동 님이 기타 좀 칠 줄 아는다고 하셨나요? 저는 그냥.. 코드에만.. 네.. 코드 치는 거.. 모든 걸 다 기억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설렌다.. 설렌다 진짜 좋다.. 응.. 악기를 단다는 건 정말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아이 참.. 말하고 승갑프죠.. 아니.. 신입도 좀 악기를 조금.. 건반이라든가.. 클라리넷을 할 거예요 오.. 클라리넷 보여준 적 있어요 혹시? 방송에서요? 아니 가은 씨한테 아 없어요.. 제가 악기를 다 팔았.. 그때 제가 많이 힘들어서.. 악기를 다 팔았어서.. 고생 선생님이 하나 사주실 거예요? 그렇죠.. 사는 건 일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뭐.. 결혼할 때 세수께 내가 딱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혹시.. 알코올 없는 칵테일 괜찮으세요? 어.. 논알코올은 좋죠.. 아 그래요? 네.. 논알코올로.. 네.. 그러면 저희 알코올 없는 칵테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잘 나가는 걸로.. 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뭐야 저 눈빛은 뭐야? 뭐야? 저 눈빛은 뭐야? 어우 답답하다.. 어우.. 어우.. 아이고야.. 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 뭐야? 저 진짜 빠졌어.. 눈이 계속 가네.. 눈이 계속 가네.. 눈이 계속 가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맛이야? 맛이 느껴지겠어요.. 지금.. 시원하죠?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네.. 다 먹게 되는데요.. 대통령님 이거 다 먹지 마요.. 어.. 네.. 말도 잘 들어.. 정연 씨는.. 네.. 술 먹으면 혹시 버릇 같은 거 있어요? 술 버릇? 저는.. 집에서는.. 그래도 조금 한 잔 정도는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좀.. 졸린 것 같아요.. 음.. 그냥 바로.. 자는.. 네.. 근데 그건 저랑 똑같네요.. 어..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어.. 보통의 경우에 말실수가 나오는 게.. 네.. 술을 먹고 약간 취기가 있을 때.. 말실수가 나올 경우가 많잖아요.. 어.. 베녹 님은 평소에.. 네.. 말을.. 되게 예쁘게 하세요.. 음.. 음.. 인정.. 그래요? 예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진짜 말 예쁘게 하는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예쁘게.. 예쁘게.. 응.. 정현 님은 아름답게 하세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난리 난리 하시네.. 잘 온다..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아나운서 같은..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맞아 맞아..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 들으면.. 네..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오.. 감사해요.. 전화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때 애노가? 전화 통화했을 때.. 따뜻한 목소리.. 낮에는.. 낮에.. 낮에 전화했을 때는.. 굉장히 밝은.. 오히려 되게 밝은 목소리였고.. 전화 기다렸다.. 기다렸나 보다.. 기다렸나 보다.. 무조건 문자랑 전화는 자주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관심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맞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발음이 이렇게 또렷하냐고.. 또렷하고.. 잘 들리고.. 쏙쏙 들어오고.. 편안하고.. 아 그래요? 하트가 정말 뿅뿅 나온다.. 진짜.. 뭐랄까.. 여왕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상함 속에서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되게 느끼가 좋고.. 신뢰가 되고.. 네.. 저한테 보험 하나 드실래요? 바로.. 갑자기.. 될 것 같아요.. 얘 너무 좋다.. 진짜.. 내가 다 미소가 지어지네.. 혹시 뭐.. 배우나 엔터테인먼트.. 혹은 그런..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내부터? 네.. 그런 외모를 갖고도.. 아.. 이거 칭찬하려고 한 번.. 잘한다.. 불려서 딱 얘기해준 거죠.. 그런 외모를 갖고도.. 제가요? 오.. 이런 거 설렌다.. 미치겠다.. 아니 누가 봐도 약간.. 그런.. 아.. 감사해요.. 있으시잖아요.. 네.. 감사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아니 반대니까 훨씬 둘 다 좀.. 더 편안해졌다.. 진짜 좀 안 어색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요.. 오.. 오.. 우리 오늘 찍었던 사진.. 네.. 한번 같이 보면 어때요? 좋아요! 오.. 벌써 추억을 공유하면서 저렇게.. 아.. 좋지.. 이거 진짜 잘 만족.. 와.. 진짜 잘 찍으셨다.. 구도가 너무 좋아요.. 아니 저 구도가.. BTS의 지민이라는 분이.. 저기서 저 똑같은 자세로 찍은 것 때문에.. 저 스팟이 굉장히 유명한.. 그래 그 설명 꼭 해줘요.. 난 진짜 술 취한 줄 알았어.. 나는 어떻게 찍은 거야? 이렇게 크롭 해야 되겠다.. 아니.. 아이고.. 이거를 좀 위에 찍어야.. 아니 다리가 여기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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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여기서.. 궁금해.. 자연.. 뭘까? 뭐 하는 거예요 형? 이게 뭐예요 형 진짜.. 소수를 메인으로 하든지.. 동상을 메인으로 하든지.. 숯을 메인으로 하든지.. 형은 내 편 되어줘야죠.. 저건 최악이잖아.. 이 사진.. 야 저 사진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심영탁 갔네.. 심영탁.. 이건 아니야.. 야 그래도 인마 균형은 맞춰야지.. 수평선은 맞춰야지.. 민트! 민트! 굿 민트! 와.. 아 근데 에너님은 잘 찍어주셨어요.. 이거 봐봐요.. 이것도 여기.. 이거 약간.. 움직이는.. 얼굴이 안 풀렸어.. 정인 줄 알 수가 없어요.. 뭐야 이게.. 뭐야 사람이 있어? 나 분수대.. 물 맞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아 미안해요 나 어떡해.. 아니 얼굴이 없잖아.. 아니 이제 연습하면 돼요.. 한 장 언제겠지.. 한 장은 남아보죠.. 이거 또 다음은 뭔데..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찍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찍을 수가 있지.. 와 이거는.. 80년대 사진 같아.. 진짜.. 진짜.. 너무.. 저럴 때는 일단.. 카메라 끝선에 발을 맞춰주고요.. 그렇지! 공간감이 있게 딱 해주고.. 그리고 그 인물을 가운데다 놔줘야지.. 그래야.. 어디 얼마나 잘하나 그래.. 앞으로 그거 보자.. 얼마나 잘하나 내가.. 왜요 왜요.. 울지 말아요.. 어.. 사진 찍는 연습을 해야지 이거.. 늘겠지.. 늘겠지.. 그럼.. 누가 사진 찍어주니까 되게 좋네요.. 음.. 저도요.. 응..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좀.. 좀.. 좋다.. 라이브 봐 너무 좋은데.. 직접 또 듣는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듣는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늘.. 라이브가 좋죠.. 라이브가 좋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있어요? 저 가끔 그거 들어요.. 뭐요? Fly me to the moon.. 아..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응.. 어우 좋죠.. 응.. 좋아요.. 어?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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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뭔데.. 어.. 어.. 진짜.. 간단하다.. 바로 일어나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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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가끔 해요.. 대박이네.. 마지막 한 방입니다.. 마지막 한 방.. 너무 기대돼.. 이야.. 한 사람만을 위한.. 기대됩니다.. 이게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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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다같이 기억이 안 다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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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be true Not the wors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다 했었던 거야 내가 예전에 언제, 언제 다 했어 이게 좀 짧으니까 다른 곡을 한 곡을 더 할게요 잠깐만요 좋아요 정연 씨 지금 너무 좋아한다 이번엔 준비한 곡이구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곡 이제 진짜 내 곡이야 시작곡 어떤 노래일까요? 궁금해 간다 뭘까 뭘까 간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nd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now E is even more than any, any,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m gonna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in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역시 최고다 와우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와우 부끄럽네요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엄청났어요 그냥 가볍게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둘 다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아, 좋아요? 맞아요? 무대에 있을 때 진짜 눈이 반짝반짝이세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아까 보니까 늦었더라고요 네 제가 혹시 댁에 모셔다 드려도 돼요? 녹는다, 녹아 아아! 네, 근데 애녹님 안 피곤하시면. 어허! 우와! 우와, 진짜? 아,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런 느낌. ㅎㅎㅎㅎ 우와, 헤어지기. 아쉽겠다. 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어... 그냥 이렇게 계속 걸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완벽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정현 님이 옆에 계셔서 더 완벽한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네, 저도요. 우리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애녹 님이 안 바쁠 때? 스케줄 다 뺄게요. 뭐야? 그냥 은퇴해, 은퇴해. 다음 녹화 빵꾸인가요? 다음 녹화요. 우리 녹화 빵꾸하는 거 빼는 거 아니야? 스케줄 다 뺄게요. 연락드릴게요. 나 너무 감동했어.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너무 기대돼. 누구야, 누구야? 너무 딸려. 왜? 생겼네요? 진짜? 어, 왔다. 누구야, 궁금해요. 자, 과연. 오늘 정말 괜찮은 분인지 심사를 하러 왔어요. 쉽지 않다. 네. 많이 좀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뭐야, 뭐야, 뭐야. 큰일 났다. 대박사고. 일본 온 김에 내가 추억 있는 장소 가려고, 뭔가. 뭐야. 여기 어디예요? 왜, 왜. 이거 어디야? 진짜? 진짜로?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A. Are you okay? je. 제 alcohol은 아닙니다.